카일라스산 성지순례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교 여행사나 이런 데서 그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카일라스산을 수미산이래요 거기 토라간다 토라가 산을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게 수미산이 아니고 시바를 상징하는 시바의 콕산입니다 시바의 콕산 그래서 산 모양 자체도 그게 딱 생겼어요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건 향산입니다 카일라스산이 아니고 향산, 향취산 그 산의 대흑산 위에 향취산이 있고 거기에 대력의 신이 있다 큰 신이다 그게 시바 신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워낙 신경 안 쓰고 남이 뭐 그렇다 카라 그러면 무조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유래가 있어요 해인사에서 예전에 추가 생활도 하셨던 분 중에 다정 김규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카일라스산이 수미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미산은 올림푸스산이나 이런 것처럼 우주산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산이 아닙니다 현실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약을 팔았더니 그게 다큐로 제작이 됩니다 MBC 다큐로 제작이 되고 책에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불교 여행사들이 거기에 이제 좀 돈 된다 싶으니까 또 또 판에 개입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 성주순례를 가야 된다 뭐라고 해서 시바신의 X를 한국 불자들이 가서 많이 돌았죠 스님들도 그렇고 그냥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개탄을 해 가지고 2007년에 카일라스산은 수미산이 아니고 시바신의 X라고 논문가 있었어 그리고 그게 왜 우리나라에서 오해 됐는지까지도 전부 밝혔는데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갑니다 시바신이 거기 사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게 엘로라 석굴의 카일라사나트 사원 이런 데에도 이제 부조들이 다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 카일라스산이 시바신의 어떻게 보면 자기 메인 거주처예요 그래서 엘로라 석굴에서도 제일 메인 석굴이고 그다음에 시바신을 제일 강력하게 모시는 석굴 이름이 사원 이름이 카일라사나트예요 그러니까 카일라스 사원이에요 카일라스 사원 거기 가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들이 있죠 그게 이제 뭐 앙코르톰 앙코르와트 그 옆에 있는 사원들에도 이런 부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부조입니다 스리랑카의 악마 라바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인도로 보면 인도에 이렇게 인도 지도가 있으면 옆에 인도의 눈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석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펜던트처럼 생겼는데 스리랑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대마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 때 외구 이러면 일본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대마도 사람입니다 일본 본토 사람은 일본 안에서 살지 이렇게 노략질하러 많이 나오지도 못해요 근데 대마도가 무슨 특징이 있냐면 대마도 같은 데는 섬이 졌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사람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략질이라도 해서 밖에 나가서 뭐라도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외구의 대부분이 대마도 사람이에요 사실은 일본 사람 본토 사람이 아니고 제주도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가 흉년 들면 제주도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한번 뭐라도 노략질이라도 해보자 힘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태종이방원 때 이종의 대마도 정벌 왜 대마도를 정벌했겠어? 그게 고려 말에 끊임없이 외구들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고려부라가 넘어가게 되는 이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스리랑카도 그와 비슷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리랑카를 우리가 외구 보듯이 봅니다 그래서 악마의 속을 이렇게 봐요 스리랑카를 그래서 그 스리랑카의 악마 라바나가 산대 그 라바나가 시발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시발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발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조지려고 막 하는데 시발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카일라스산 시발신이 살고 카일라스산에 호랑이 가죽을 깔고 시발신이 앉아서 요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신화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 마누라가 파르바티라고 하는 마누라 시발신에게 부인이 많은데 정비가 파르바티 이렇게 해서 같이 마누라하고 같이 있으면서 요가 요가가 좋아 우리는 금욕적 수행인데 걔네는 마누라랑 같이 있으면서 요가를 해요 요가가 쉽게 그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세꼬고 이런 거는 하타요가 그런 거 요가가 아니고요 요가는 정신집중입니다 정신집중 그래서 명상이 요가예요 단 인간은 동물인데 너무 앉아서 이렇게 명상만 하고 있으면 몸의 기능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가 깨져버리면 인간이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시간 내에 몸의 근육들을 푸는 방식을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몸 푸는 요가예요 그래서 불교 안에도 요가학파가 있어요 그게 육아법상종이라고 하는 거고 미륵 모시는 세친의 유식종이 요가학파고 불교 요가학파고 그러니까 힌두교 요가학파가 있고 불교 요가학파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 안에서도 몸 자세를 틀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인간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계속 명상만 하니까 그거를 단시간 만에 몸을 틀어서 그러니까 풀어주는 방식 그 방식이 불교 안에도 있는 거죠 그런 게 나중에 중국으로 넘어온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남자들이면 알 수 있는 거 닮아 역근경 되겠습니다 역근 세수경 그런 걸 잘 모르시면 젊은 분들이고 이런 역근경 이런 거 잘 알면 나이 들어봤다 이러면 대부분 다 나이든 그러니까 무협지 세대들이죠 무협지 세대 하면 최상승 모공 달마 역근경이 별게 없어요 별을 본다 이렇게 하고 칼을 뽑는다 이런 도인법 그러니까 체조 비슷한 겁니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가라고 하는 게 명상이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명상을 딱 하고 있는데 라바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카일라스 산 전체를 들어서 꼬꾸라 맺혀버리면 쉬바신이 꼬꾸라져서 낭패를 보고 크게 타격을 입을 거다 그래서 그걸 들어 올립니다 밑에서 딱 이렇게 해서 라바나가 쫙 카일라스 산을 들어 올립니다 그랬더니 쉬바신이 진짜 엽기적인 행동을 하죠 마누라 파라바티의 X를 만지면서 여신은 또 X입니다 인도 여신의 특징이 X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만지는 것도 아니고 옆에 여자를 앉혀놓고 옆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쪽으로 넣어서 X를 만져요 그 도상이 언제나 정해져 있어요 그 도상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X를 만지면서 오른쪽 엄지 발가락으로다가 산을 딱 누르니까 영상이 안 찍혀서 그런데 내가 지금 엄지 발가락으로 바닥을 누르고 있거든 이렇게 딱 누르니까 라바나가 마치 발에 밟힌 지랭이처럼 꼼지락거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악마 정도 수준으로는 악마 정도 수준으로는 쉬바신의 엄지 발가락 그것도 집중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누라 X면서 그냥 소일 삼아서 이렇게 틱 한번 건드렸더니 애가 가려고 하고 있어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시바신을 높이는 그리고 이런 문화가 이런 이야기가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마왕 파순이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니까 마군들을 데리고 와서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확 방해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물병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조관이라고 하고 관세원보살 정병 같은 거예요 앞에 바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이거를 너네가 쓰러트리기만 하면 내가 진 걸로 하겠다 라고 했더니 그 군대들이 악마 군대들이 전부 거기에 밧줄을 걸고 당겼는데 감히 그것도 움직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신은 둘째시고 그 물건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팔상도에 나옵니다 팔상도 그림에 보면 수학마상 그림에 꼭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 거 있고 부처님 생애에도 뭐가 있냐면 부처님 무술 대회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인도의 내용들을 알면 그 스토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 구조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반복돼요 부처님께서 왕자 시절에 무술 대회 그 각술쟁원이라고 해서 크샤트리아는 무술 대회를 해서 결혼하는 풍습이 있어요 인도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리벨룸켄의 반지 이런 것도 보면 시합을 해서 남자들이 시합을 해서 여자 가장 예쁜 여자를 내가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시합하다 죽으면 팔자고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사집단들에게서 있는 건데 그때 선가광이라고 하는 이웃나라 공주의 공주가 야쇼다라예요 그 부처님이 나중에 부인이 되는데 한 500명이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술 대회를 선가광이 누구랑 꼭 결혼시키면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척을 지겠다 이래서 그럼 무술 대회를 열겠다 그래서 거기서 무술 대회에서 부처님이 1등을 합니다 그때 기록에 보면 부처님이 1등 그 다음에 2등이 난타 3등이 재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러려는 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1등을 하니까 그 우승 기념으로 가장 큰 코키리를 가지고 그 위에 타고 퍼레이드를 하게 해줬어요 퍼레이드를 인도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 스님도 게일왕의 무차대회에서 1등을 하고 큰 코키리가 올라서 퍼레이드를 하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뒤에까지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 퍼레이드를 하러 이제 탁 가는데 그 코끼리가 성문으로 코끼리를 들여오고 있었대요 그런데 재받았다가 3등을 하고 기분이 더러워 가지고 나가다가 성문에 그 코끼리가 들어오니까 저게 태자가 탈 코끼리냐? 퍼레이드 하는 코끼리냐? 그러니까 얘 이러니까 주먹으로다가 주먹으로다가 코끼리를 가격을 했대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죽었대 그 자리에서 그 나라에서 제일 큰 코끼리였는데 한방에 훅 갔대 그 얘기는 뭐냐면 3등도 코끼리를 손으로 때려 죽일 정도로 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배달이라고 소 뿔을 이렇게 탁 치면 소 뿔이 양쪽에 깨지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양쪽 딱 차고 탁 치면 소 뿔이 두 개가 깨지고 황소 뿔이 뿔이 속에 비어 있습니다 침대고 그 다음에 소의 정수리를 당수로 쳐가지고 죽인다 당수로 소 정수리를 쳐서 죽일 수 있는 방법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죽을 때까지 치면 됩니다 실제로 최배달이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영화 바람의 파이터로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인도는 코끼리를 때려 죽일 수 있을 정도면 최고의 무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성을 통과할 때 걔가 때려 죽여가지고 사람들이 출입이 어렵대요 너무 큰 코끼리가 가운데 퍼져 버리니까 그리고 자기는 갔어요 재발달 때는 갔어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난타가 이렇게 나오다가 코끼리가 성문을 막아가지고 사람들 출입이 굉장히 힘들어요 옆으로 이렇게 삐집고 당기니까 이게 왜 이렇게 죽어있노? 이러더니 꼬리를 잡고 질질질해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성문 옆으로 당겨놨대요 그러니까 난타도 그만큼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꼬리만 잡고 씩 하니까 딸려오더래요 그렇게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나오시다가 왜 코끼리가 죽어 있으면 이게 불편하고 나중에 질병 우려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러면서 내가 저걸 없애겠다 이렇게 해서 발로 차는데 전체 발로 차는 게 아니에요 엄지발가락으로 톡 쳤대 기가 막히지 엄지발가락으로 톡 치니까 이 코끼리가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 쫙 날아가가지고 수십 킬로대는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거기가 연못이 됐대 땅이 패여가지고 언뜻 보면 야 저런 게 어딨냐 근데 비슷한 논리구조죠 지금 시바신이 악마 라바나가 카일라산 전체를 들어오려고 하자 엄지발가락으로 살짝 눌렀다 이건 엄지발가락 하나로 찾았다 이게 뭐냐면 게임도 안 된다 라고 할 때 인도 사람들이 흔히 쓰는 비유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건 깜냥도 안 되는 게 뭐 이런 식의 논리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바신이 이제 이렇게 악마를 이기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구조예요 왜? 비시누신도 악마를 이기거든요 그게 이제 라마야나에 보면 라마왕자로 환생을 했을 때 비시누가 환생을 했을 때 그 마누라인 시타 시타가 제일 이쁜 거예요 제일 이쁜 여자인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트로이의 몸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악마 라바나가 스리랑카로 잡아가요 그 여자를 잡아가 라마가 없을 때 그때 라마가 이제 드디어 스리랑까지 자기 어떻게 보면 동료들과 함께 가서 라바나를 이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선봉에 섰었던 게 원숭이 신인 한우만이거든요 한우만이 인도의 스리랑까지 한방에 넘어갔대요 그리고 그거 꼭 보여주세요 그때 라마가 스리랑카까지 다리를 건설했대 원숭이들을 동원해서 다리를 건설 그게 라마의 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라마의 다리라고도 하고 아담의 다리라고도 하는데 진짜 불가사의한 유적이에요 스리랑카랑 인도가 연결돼 있습니다 아니 위성지도로 보면 그게 보여요 물론 설마 그 당시에 그걸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 아무리 스리랑카하고 인도가 가까워도 그걸 만들 수는 없을 거고 아마 천연지형에서 아마 인도랑 스리랑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게 남은 흔적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갔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남아 있어요 조금만 원래 있던 데에 보수했냐 지금도 그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하고 스리랑카가 거기에 실제로 다리를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천연적 유적이냐 그러니까 고대에도 그게 유적이 있었냐 유적이면 파괴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의 입장이고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하나를 연결시키는 게 크게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기본 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위성지도로 요즘은 진짜 기가 막혀 그걸 라마의 다리를 하래요 원숭이를 동원해서 그 다리를 싸대 그래서 비슈누신 같은 경우는 이 라바나를 이기는 데 있어서 한우만이라고 하는 원숭이신을 대동해서 결국은 이기고 시타를 찾아옵니다 그게 비슈누신화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봐봐 되게 재밌어 브라흐만신화에서는 이 세계를 창조했고 이 세계를 창조했고 그 다음 비슈누는 사실은 그것을 창조한 거는 내 배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시바는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원질적인 라고 시작을 하는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바나 악마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이때는 두신만 경쟁을 하는 거예요 브라흐만은 벌써 탈락됐다 세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비슈누랑 경쟁을 하는데 비슈누는 라바나를 이길 때 굉장히 힘들었어 다리도 놔야 되고 원숭이도 동원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어 그런데 시바신 입장에서는 엄지발가락 하나로다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신의 신화 구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비슈누 신도 게임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구조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더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시바신의 신화가 훨씬 더 범위가 큽니다 범위가 크니까 인도에서 어떻게 보면 인도 전역에서 시바신이 제일 크고 그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건 북방식 시바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